잊으려 잊으려고 마음 다짐하여도 잊혀지지 않는 것을 어이합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생각나는 그 사람 그 깊은 정 남겨놓고 떠나버린 그 사람 왜 못 잊어 왜 못 잊어 이 한밤을 지새나 날 울리고 갔는데 또 다시는 생각 말자여도 생각나는 그 사람을 어이합니까 내가 싫어 떠난 사람 기약없어 간 사람 무슨 미련 남았길래 무슨 정이 있길래 왜 못 믿고 왜 못 믿고 미워하지 못하나 날 울리고 갔는데 날 울리고 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